안녕하세요 데이좀토입니다 데이지 꼴꼴이 잘 영상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갓 윌 심의 우지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게임인지 너무 궁금한 것인데요 어? 됐다 어...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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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반은 엉망인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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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마 게임 구실에 있을 때 아 그거다 빨간불 그거 0이에요 0이 게임이에요 어 무고가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 무고가 꽃이 피었습니다 준비 멈춰 됐다 계속 가 계속 가 아 뭐야 아 무고가 꽃이 피었다 아하하하 머리통 아우 날라갔어 아 멈춰 머리통 날라간다 얘들아 멈춰 아 뭐야 아 뭐야 한 명만 이기는 거였어? 아 몰랐네 아 난 나머지도 된 줄 알았지 아니었네 아아 이럴수가 아 이러고 끝을 하고요 아 이러고 끝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아니네 계속하네 다행이다 두 번째 게임 문 문 문 티비와 일치하는 문을 선택하세요 아 아 눈하고 코를 잘 보래요 다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뭐 어 이거랑 똑같은 거 어디야 요거 나 요거 나 아아아아아 뭐야 아 깜짝아 돌아간 줄 알았는데 막 배 여기 돌아가는 거였네 아 내가 돌아간 줄 알았잖아 어디야 멈춰 이제 멈춰 아직 안 멈췄어 어 나왜래요 함님 뭐 어 됐다 됐다 찰자차차차차차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이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문 닫아 문 닫아 받아버린 기기 맞겠지? 제대로 안 보고 들어왔는데? 이 친구 머리가 네모난 거 보니까 약간 불안한데? 오 Gabrielly 저희가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망고요 된 거예요 망고요 아 아! 됐다. 아 다행이다. 이번엔 밑에 보고 있어요. 밑에. 눈알이 밑에인데 문이 뒤집어졌어. 그러면 위를 보고 있는 눈알을 찾아야겠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람 만들어. 사람 만들어. 사람 많은 데가 맞겠지? 사람 많은 데가 맞을 거야? 고릴라 뭐야 이거 고릴라. 아 내가 치는 거 있었구나 이거. 푸쉬 푸쉬. 돌진. 돌진. 아 돌진. 정답인가요? 따란! 예이! 워!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근데? 몇 판까지 하는 거야? 깨끗해? 아이 뭐해? 아하하하하하하 아 이제 공까지 굴러 다니잖아? 아 굴러 다니는 놈 공피해가지고 조심해가지고 올라가야겠다. 아 왜 이렇게. 에? 왜요? 왜요? 아니 맞아서? 맞아서 쓰러졌어? 당기는 거 부활하고 새카메 줬네? 아 후퇴지됐어. 나 왜 불안하는데? 다음 게임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됐다. 아 부활이요. 부활시켜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저 부활시켜주세요. 벌 안 시켜주는데? 완전히 다음 게임은 뭐지? 어 부활했다. 뭐야. 자세 봐. 멋있어. 뭐지 이거?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 그냥 랜덤인가 봐. 랜덤으로 한 명 골라서! 어! 고릴라 고릴라 선택 당했어 방금. Got it! 어! 뭔데 이거? 이? 우리라고? 네? 아 뭐 뭐 지금 어때로야 이거? 설명도 안 내줘? 어 저 친구네? 다리! 고릴라. 뭔데 뭐 하는건데요? 아 밀어버리기. 자아! 이게 뭐지? 수표 게임! 선택한 플레이어는 블록을 꼭대기에 쏴야 합니다. 블록을 잘못 배치하면 사망하고요. 60초에 타이머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뭔 소리도 모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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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저거를! 맞춰가지고! 아! 꼭대기까지 쏴면 되는 거야? 아! 쉽네 생각보다. 가까이 갔다 보자. 오! 잘하는데? 됐네. 끝이야. 된거야? 예스! 고수잖아! 엄청 고수야! 슈퍼 고수네! 이 고수가? 된거야? 된거냐고! 이대로 끝이에요? 아! 이대로 끝인가 봐! 아! 다치볼! 이번에는요! 공 피하기에요. 당신은 두 팀으로 나니다. 상대팀에 다치볼을 던지세요. 공 던지는거네 이번에? 좋아! 공 던져! 이번에는요! 피구에요! 피구! 쉽지? 피구는 쉽지? 어떡해! 아! 잡아! 공! 공 어디갔어? 공이 없어졌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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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했어! 나도 공 한번 던져보자! 공 하나만 주세요! 아! 한번도 못 던져봤어! 어디갔어! 공 줘봐! 자! 아니! 한번도 못 던졌다! 너 기다려! 공 됐고! 오! 됐다! 잡았다! 어디야! 상대팀이 누구야? 쟤네가 상대팀인가? 헤라이! 바다라이! 뭐야 이거 엄청 어렵네? 다시 한번 더! 한번도 조심스럽게 정확하고 차분하고 깔끔하고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던져! 안 맞췄어! 아! 되게 잘 던지네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지지? 그냥 던져! 집중 안 하고 그냥 막 던지면 맞는거야 막 던지면 맞는거 같아 재면서 던지니까 오! 이거 아이스볼! 아이스볼이다! 불꽃슛! 얼음이지만 불꽃슛! 왜냐? 내 맘이야! 아! 내 맘이야 내! 아! 던져 또 던져! 하아아아아아악! 아! 맞았다! 맞으면은 불타버리네 아! 불공이 따로 있구나! 얼음공도 따로있고 불공도 따로있어! 어어! 불공 어딨어! 나 불공 던지고 있어! 불타버려 불공! 빠야! 아! 아니 왜 한방이야! 아! 나 왜 한방인데! 뭐지? 버그인가? 잘못된거 아니여? 다른 애들은 막 맞아서 안쓰러지던데? 왜 나만 한방이야? 어째서? 숨바꼭질! 한 사람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숨는 데는 30초가 있습니다! 태궐에 에.. 죽음을 당하지 마십시오! 숨바꼭질! 숨바꼭질! 숨바꼭질이다! 다 똑같이 생겼네? 스타트! 어디에.. 뭐 어떻게 숨어요? 뚜곰! 새롭다! 이거.. 좀 되게.. 어! 고양이다! 고양이 귀엽다! 어떻게 숨다는거야? 뭘 눌러서 변신하지? 어어.. 뭘 눌러서 변신하지? 고양이.. 고양이.. 그냥 숨는건가? 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숨는거구나! 어디 숨어야 돼? 이거 다 회색이라서 잘 안보이긴 한데.. 어어.. 이렇게 있으면은.. 안걸리겠지? 이렇게 있자! 됐어! 정확히! 완벽해!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어! 어.. 연필 들고 돌아다있네? 어.. 못찾았다! 보셨어요? 굉장하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아마 끝날거에요! 이거를 140초? 그러니까 1분 30초로 기다려야 된다? 스킵! 스킵하면은.. 스킵하고 1초! 게임! 오케이! 좋았어요! 가로! 바로 웃음! 바로 웃음! 몇탄까지 있을까? 다음은! 다음 게임은요! 어.. 오.. 오.. 눈썰매! 부품없이! 장애물과 함정으로 가득한 언덕을 내려가세요! 왕! 재밌겠다! 너무 쉽고.. 간단한걸.. 자.. 자세 잡고 선물! 나눠주러 갑니다! 아주 착한 친구들에게! 오.. 잠깐! 제발 안팔.. 뭐야? 선물! 선물! 아iquement.. 후퇴해요.. 후퇴하면 안돼요.. 전진해야돼! 전진! 후퇴하면 안돼요! 전진해야된다고! 점프.. 점프 뛰어.. 좋았어! 간다! 계속 간다! 이거 바이브건 빨리 뛰어주는구나.. 좋네!! 오.. 좋아 좋아. 더 빨리 더 빨리! 어어어어어어 아 괜찮아 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아 안 괜찮아 아 되게 어려운데 생각구나 어 벽음식이구만 아 근데 정신이 되게 없네 아우 아우 저기 어기로 아우 어기로 조금 약간 어기로 아우 벽에 부딪히면 왜 뒤로 가지는지 조금 약간 그게 조금 그런데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지금 하지 말고 그렇지 앞으로 간다면 계속 앞으로 가가지고 가압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왜 두루 가는거야? 뒤로 끼고 계속 가 계속 가주세요 완료다! 내가 1등인가? 좋네 1등 한건가? 왜 안 끝나? 다른 친구 하고있어서 다른 친구도 끝나야지 끝나는거야? 아 뜨거운 감자를 전달하십쇼 이번에는 감자탄이구요 나 이거 마지막 마지막 생명인데 우울다 우울다 완벽한 고릴라구만 저 친구는 마음까지 완벽하게 고르도록 변신했어요 아주 바람직한 친구야 나는 마음까지 완벽한 돼지 변신 정신차려 피그야 정신차려 감자 어딨어? 감자 누가 갖고있는거야? 어 터졌다 끝난거야? 어 어 어 아 끝난게 아니었네 아 가져가주세요 아무나 아 제발 자 됐다 도망쳐 도망쳐 감자가 지면은 속도가 좀 빨라 어 감자가 속도 좀 빨라 어 어 어 어 터졌구나 아 잘됐어 난 아니겠지 누구야 감자 누가 가졌을까 아 저기있네 아 아 아 왜 나야 왜 나냐고 아 고릴라 저 못될거야 어 고릴라 완전 못됐네 너 가져와 너 가지라고 자 어 어 제발요 아 아 내 머리 어디갔어 아 내 머리 없어졌어요 아 고릴라 뭐냐고 고릴라 완전 고수인데 슈퍼 고수인데 마지막 잠시만 어 둘남았잖아 둘남고 끝났네 된다 이제 목숨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이 오 잡혔다 오 뭐야 오 옷을 갈아입었어요 뭐지 이거 뭐야 아 1대1이야 설마 어 배틀 배틀 부럽다 나도 하고싶다 하지만 이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치고만 하는건가봐 이게 마지막인가 너 처음 해보는거니 아닌데 막 무지개 달려있는거 보니까 저거 아닌거 같은데 초고수 아니야 와 와 이거봐요 막 갑옷 입고 서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굉장합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것인가 나는 이미 끝났어 얘는 고릴라라서 머리가 안보여 고릴라 절아 고릴라 절아 고릴라가 나에게 감자폭탄을 넘겼습니다 노랑이 이겨라 노랑이가 이겨라 노랑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왜 안싸우지 뭐지 됐다 시작 시작 어 어 흐흫 forsk 떨어트리면 이기는거네 어떡해 오오 100% 넘었어 어어 잘못하면 Tree 크게 날라가버리는데 어 어 어 어 어 140%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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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우지마 우지마 아아아아 FUTALITY 끝났나봐요 최후의 승자는 고릴라였습니다 아 볼 수 있었어 아니다 고릴라 고릴라 면회입니다 면회 왔어요 고릴라 안가봐요 저기 가보시라구요 아 조족이 안돼 내가 아니라 빨리 빨리 가주세요 뭐인지 궁금해 무경독 시켜주세요 나가면 어떻게 된거지 드디어 난 자유야 예쓰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승자 어 GK 듀오 한국가 한국인 아니야? 게임을 해줘서 고마워 아 이러고 끝났어요 끝이에요 신들의 의지 가스윌 재밌게 풀렸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안녕 아쉽지만 1등은 못했네요 고릴라 고릴라 레드 고릴라 아 나쁜 고릴라 잘가 재밌게 봤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